러빙 스포츠 스포츠 마이 드라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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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현 기자, 비젠 스포츠홀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하자마자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계속 경기 취소되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너무 더워서 선수들을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요일 문학경기, SSG 한화전에 다녀왔는데요. 그야말로 덕어웃에서 인터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위가 심했고요. 그래서 감독 인터뷰를요. 홈팀 같은 경우에는 감독실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나마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인터뷰를 해서 진행을 했고 선수들이 이게 그라운드에 있다가 나오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있잖아요. 이동식 에어컨인데 고기는 약간 선발 투수들이 약간 땀을 식히는 곳으로 선수들이 양보를 해줄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경기장이 너무 덥습니다. 아니 사실 뭐 여름이 더운 게 맞긴 한데 유독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저번주에 잠실 경기에 다녀왔는데요. 그 장소를 찾다가 락커룸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고요. 또 이제 들어보니까 광주에서 야구 경기를 보던 14세 관중이 온열질한 증세를 보였다고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야구장에 가시는 분들이 좀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띄앗뼈치기 때문에 진짜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이면은 체력적으로 훨씬 더 힘들잖아요. 어제 그 SSG 승리한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대에 만났는데 6키로가 빠졌대요. 경기 하나 뛰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름. 아 여름 기간 동안. 그래서 어제 경기를 뛰었으니까 더 빠졌을 것이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음식이 잘 안 들어간다고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죠. 그래서 억지로 지금 단백질 중심으로 영양을 좀 섭취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구단들이 더가운 냉장고에 보면요. 선수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좀 시원하게 바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음료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몇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이럴 때는 역시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다.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의 경우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장시간 좀 숙면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하나의 문동주 선수도 하루 10시간 이상 꼭 잔다고 그러면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개인 베개까지 꼭 동행한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줬습니다. 실제 개인 베개를 들고 다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잠자리는 잘 자리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잘 먹고 잘 자는 게 건강의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지금 비가 내렸다가 무더웠다가 또 요새 소나기도 갑자기 내리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월에 10개 구단 구원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엄청 올라갔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7월 리그 불펜진 평균 자책점이 4.41이었습니다. 이게 시즌 전체 기록인 4.05보다 높고요. 이 기간 선발 평균 자책점 4.14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5점대 이상 높게 평균 자책점이 책정된 구단도 키움, SSG, 롯데 이렇게 세 구단이나 됩니다. 특히 키움은 지난 25일 8회에만 하나에 무려 13점, 13점을 내주는 거대 방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80경기 이상 또 가장 많이 경기를 치른 키움은 90경기 이상 소화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로 인해 경기 일정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컨디션 조절에 좀 애를 먹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순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뒷문 단속을 얼마나 단단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위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더 이상 올라갈 순위가 없음에도 이걸 어떻게든 단단하게 굳히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대형 트레이드가 한 것 있었습니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LG는 키움으로부터 선발자원 최원태 선수를 받고 대신 내야수 이주영 선수와 투수 김동규 선수 그리고 2024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최원태 선수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원태 선수는 2015년 넥센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첫 발을 내디뎠고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산 185경에서 67승을 올렸는데요. 영경혁 감독과도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막힌 열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영경혁 감독하고 트레이드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소원이 하나 풀렸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명석 단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원태 선수의 9위만 따져놓고 보면 안우진, 원태인, 종도다. 지금 리그를 책임져줄 수 있는 한 팀을 책임져줄 수 있는 국내 토종 에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트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수도권 구단 중에 뭐가 있는데 지금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다라고 정수현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도 이 카드일 거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최원태 선수가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LG를 가냐 또 다른 구단을 가냐로 놓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결국 최원태 선수를 원하는 구단 LG가 최원태 선수 영입전에서 유망주 카드를 대거 꺼내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29일에 트레이드가 되고 다음 날 이제 어제 바로 선발 등판했네요. 네 원래대로라면 사실 30일 잠실 두산전 선발은 플러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몸살 감기에 걸리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또 공교롭게도 최원태 선수가 딱 시기에 적절하게 오면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진 29일이 최원태 선수가 선발로 키움 소속으로 뛰는 날이었거든요. 등판일이 하루 미뤄졌지만 6이닝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 최원태 선수 프로 8년 차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방망이 힘까지 더해져 10대 0 대승을 거뒀음에도 마치 0대 0 팽팽한 상황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수진도 이날 최원태 선수에게 환영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더 각별히 신경을 썼고요. 그러한 모습에 최원태 선수는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6이닝 무실점 하는 것도 아무리 물론 투수가 혼자 던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색함도 있고 재단하다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편이고 또 한 편은 너무 부익부 빈익부는 아닌가 물론 LG가 많은 걸 주긴 했어요. 두 선수의 1라운드 지명권까지 줬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트레이드의 핵심 축은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이었습니다. 사실 키움은 타구단에서도 최원태 선수 영입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1라운드 카드 1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많이 따졌다고 해요.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1라운드 9순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앞선 순위를 원했는데 마침 LG가 1라운드 8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를 받는 조건에 또 이주영 선수가 키움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자원이라고 해요. 지금 고영욱 단장 설명으로는 이주영 선수는 향후 우리 리그를 대표하는 야수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G는 진짜 마음을 정말 단단히 넣었구나. 이런 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LG가 사실 올해가 우승이 적기잖아요. 내년에도 LG가 이런 전력을 유지한다. 이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상쟁이 이유 때문인데요. 시즌 개막 전부터 대권을 노리겠다고 당당히 선언했고 현재 1위 자료를 유지 중인데 지금 LG의 가장 큰 고민은 타선이나 투수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가 가장 부족했는데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자책점이 리그에서 전체 6위였습니다. 선발진이요. 그래서 이 공백만 메우면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사실 LG는 그 모그룹이 트레이드에 사실 좀 많이 반대를 했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를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라고 했고 유망주 카드를 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구단 최고 2층에서 트레이드에 동의하면서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LG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힘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대를 생각하면 이랬는데도 우승 못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더욱더 힘을 내는 것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채원세 선수의 승리 투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수비 하나도 신경 써서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키움 팬들은 어떨까? 이게 좀 생각났거든요. 이 정도쯤 되면 키움은 아예 이번 시즌을 내려놨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네.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리빌딩 쪽으로 노선이 바뀐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키움은 이례적으로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거든요. 11년 만에 외부 FA 영입으로 불펜 투수 원종현, 외화수 이영종 선수를 영입했고 또 집토끼 정찬원 선수도 붙잡았거든요. 시즌 중엔 이원석 선수를 영입해서 BFA 단연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미국으로 가기 마지막 시즌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키움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이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고영욱 단장은 절대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5위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시즌만 올라가면 안우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힘 맥이 빠지 올 시즌 한정했을 때 맥이 빠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키움 팬들의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키움 팬들은 좀 많이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최원 탈은 확실한 에이스 카드를 내주고 유망주밖에 못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키움 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재원 선수, LG의 거포 유망주를 왜 데려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키움의 선수 구성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선수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키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번 트레이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원 선수가 부상이고 거의 시즌 아웃이나 다름없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고영욱 단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계속 있었다면 이번 트레이드는 좀 보류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재원 선수가 팀의 절대 전력인 만큼 우승이 힘들다는 판단을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나 빠르면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재원 선수의 부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트레이드가 더 금물살을 타게 됐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변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 10월 초 복귀면 포스트 시즌을 가야지만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재원 선수 27일 신전지대 봉합수술을 받았거든요. 29일 퇴원했고 이번 주부터 2군에서 재활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복까지 한 3개월 정도 소유가 될 전망인데 그렇다면 포스트 시즌을 해야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의지는 굉장히 큰데요. 스스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수술 잘 끝냈다. 많은 걱정과 응원해 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빠르게 회복해서 꼭 그라운드에서 다시 뵙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매저리 사례를 좀 봤더니 신전지대 봉합수술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두 달 반 정도에도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9월 말 정도에는 이재원 선수가 복귀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팀 입장에서는 무리시키고 싶지는 않을 거고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키움이 포스트 시즌을 가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 아시안게임은 못 나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한정우 아시안게임이 9월에 열리거든요. 회복까지 3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이재원 선수의 출전은 무산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팀으로서도 큰 악재인데 이 팀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지난해 타격 5개 부분에서 1위에 올랐고 또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했던 자원인데 올해도 시즌 초반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일단 아시안게임의 경우 부상 이슈와 관련해선 대회 직전까지 엔트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KBO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지켜본 다음에 대체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우 선수를 누가 대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크긴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시안게임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할 텐데 여러모로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로야구는 이종우 선수의 부상과 수술에 의한 대형 트레이드에 또 연승 연패 소식까지 분주한 한 주를 보는데요. 지난주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전 비지앤 스포츠홀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이드가 있은 후 LG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궁금했는데요. 연승 행진이었습니다. 지난주 LG는 4승 2패로 순항을 했는데 KTY의 주중 3연전에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당했지만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기간 팀 평균자책점 2위, 팀태우 3위로 균형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30일 경기였을 것 같은데요.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무려 10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종생 최연태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타선 역시 장단 12안타를 때려내며 불을 뿜었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였는데요. 시즌 20호이자 LG 4호였다고 합니다. LG의 선두질주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SSG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팀순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세형 기자가 살펴주시죠. 1인은 LG인데 2위 SSG와의 격차가 지난주 오히려 1.5경기에서 2.5경기로 늘린 게 눈에 띕니다. 두산이 2주 연속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4위 NC와의 격차가 한경기로 확 줄었습니다. 5위는 KT가 자리했는데요. KT는 44승 2무 43패 5할 승률을 만들면서 지난주 5율보다 한계단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주 7위였던 기아가 6위로 올라섰고요. 지난주 5위였던 롯데가 7위로 순위로 순위가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도 지난주보다 한계단 오르면 8위에 자리했고요. 반면 키움이 9위로 내려섰습니다. 삼성은 변함없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2.5경기차 LG와 SSG 아직은 안심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경기차를 줄이려면 한 달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엔 또 한 번 분위기를 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가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SSG 역시 하나씩 퍼즐이 맞춰가고 있거든요. 29일 인천 하나전에서는 박종원 선수가 오랜만에 승리를 신고했고 30일 경기에서도 웅원석 선수가 39일 만에 승수를 추가했습니다. SSG는 LG의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SSG도 선발투수 영입하려고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 무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SSG는 좀 더 치고 나가려면 기존에 있는 선수 박종원 선수 그리고 외화수 한유삼 선수가 부진한데 이 두 선수 부진했던 두 선수가 살아나는 게 앞으로 SSG 운명이 걸려있다고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LG 트레이드 소식 나왔을 때 분명히 10개 구단 중 몇 개 구단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하네. SSG 홍보팀장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참 말이야 이러면서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LG를 상대한 두산 11연승 뒤에 5연패예요. 일단 LG전 주말 두산 LG전 결과를 보면요. 두산이 2대9, 6대7, 0대10 세경기 모구 크게 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세 경기 중요한 순간마다 실책이 좀 나오면서 스스로 무너졌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다시 좀 흔들린다는 건데요. 11연승 기간 1등 공신이었던 브랜드 라델 선수 어제 4이닝 8실점 또 금요일 경기에서는 알칸타로 선수가 5.2이닝 6실점으로 크게 흔들린 것이 뼈아팠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이 두 외국인 투수가 호텔을 펼쳐 차야 계산이 서는 야구가 가능한데 경기 초반부터 이 두 투수가 흔들리니까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연패 과정에서 이승혁 감독 퇴장까지 당했어요. 네. 감독 데뷔 후 첫 퇴장이었는데 29일 경기였습니다. 5회 초였는데요. 2.4 만루에서 두산 김명신 선수가 문성주 선수에게 좌전 2타점 적시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좌익수 김태균 선수의 홈 송구 실체까지 더해져 1루 주자 홍창기 선수가 2, 3루를 거쳐 홈까지 내달리게 됩니다. 이때 최초 판정은 태그 아웃이었는데요. LG 쪽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포수 양희지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막았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요. 이승혁 감독은 퇴장을 불사하면서까지 항의했습니다. 양희지 선수가 미리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던 게 아니라 공을 잡은 뒤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양희지 선수가 주자로 홈을 파고들 때 비슷한 상황에서 아웃 판정을 받았는데 왜 이번엔 세이비냐라고 하면서 일관성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노림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이게 비디오 판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항의는 무조건 퇴장이거든요. 이승혁 감독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팀이 연승 후 연패에 빠지니까 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자. 감독이 이렇게 나서서 항의한다. 너네 좀 힘 좀 내라.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지금 두산이 3위 여전히 지키고는 있지만 4위 NC와 한 게임 차. 5위 KT와도 역시나 한 게임 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KT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T가 올 시즌 전에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6, 7월 두 단계간 치는 경기 42경기를 치렀는데요. 28승 14패입니다. 승률이 6할 6할 승리. 이게 10개 구단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인데요. 이 기간 KT는 또 6연승을 한 번 했고요. 4연승을 3차례나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 KT 하면 선발 야구인데 지금 선발 야구가 제대로 맞아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선발 투수를 보면 고용표, 웨스 벤자민 선수가 5승씩을 챙겼고요. 그리고 배재선과 윌리엄 쿠에바스가 3승씩을 거뒀습니다. KT가 선발 승으로만 승리를 따른 게 17번인데 선발진이 강하면 가을 야구에 간다. 이 공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순위를 보면 롯데대 기아의 주말 3연전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기아가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네, 롯데대 기아 모두 5강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그래서 더 막대결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아가 웃었는데요. 주말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6위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돌아온 파노니 선수가 30일 경기에서 6.2인이 무실점으로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노래를 했고요. 또 이일이, 윤영철 선수 등 영건들도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또 정혜영 선수는 3연투까지 감행하면서 모두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타선에선 최영우, 나성범, 소크라테스 등 해줘야 될 선수들을 해주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 롯데는 지금 5위 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두 달 전 전만 해도 선수 경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7위까지 떨어졌을까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게요. 네, 롯데가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보면 사실 여름부터 조금 치고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후반기 앞두고 웬 교체도 또 그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순위도 순위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는 게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엔 유강남 선수가 또 30일엔 나규난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치홍, 정훈 선수 등도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에 대해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엔트리에서 빠지지는 않았지만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롯데는 진짜 이번이야말로 정말 기로에 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승패 마진이 한때 플러스 10개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선수들도 이게 좀 충격 여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제발 가을 야구를 가자고 이렇게 간절함을 드러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경기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롯데가 봄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봄대의 운명이 올해는 좀 씻기는 줄 알았더니 팬들도 지금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이번 고비를 이겨낸다면 가을 야구를 넘볼 수 있는 진짜 강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힘을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선수들의 활약이 어땠는지도 살짝 짚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이 선정한 주간 MVP 어떤 선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이 지난주 4승 1무 1패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구재욱 선수 역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가 해주니까 잘 풀렸는데요. 구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이 4할 6분 사리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8개의 타점은 리그 주간 타점 1위였는데요. 결국 구재욱 선수는 6월 한 달 햄스트링 부성으로 좀 빠졌는데 팀도 덩달아 추락을 했거든요. 구재욱 선수가 돌아와서 활약해주니까 지금 삼성이 다시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저는 팀 성적과는 좀 무관하게 안우진 선수에게도 투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27일 고척 하나전에서 7인인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7승을 따냈습니다. 볼렛은 하나만 내준 반면 삼진은 10개나 잡아냈습니다. 키움이 지난주에 올린 유일한 승리가 바로 2경기였거든요. 지금 키움 팬들이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안우진 선수의 위력2가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이렇게 해서 7월 일정이 모두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방송 마지막에 KBO 리그, 7월 한 달에 KBO 리그를 한 줄평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롯데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봄 대 봄은 올해도 짧았다. 7월 17경기에서 5승 12패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리그 최하의 성적인데요. 5월 승률 마이너스 4승 봄데이 롯데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요? 저는 올해 7월은 이 팀이 아닌가 싶은데 여름 곰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11연승 달리면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뜨거운 여름 야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전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보의 정세형 기자, 비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